한경직 목사님의 유언 영락교의 창립자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유일한 한국인이자 세계가 인정한 20세기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목회자이십니다. 2000년 4월 남한산성 기슬계 작은 처소에서 그는 98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남긴 것은 40년을 사용하던 1인용 침대, 안경, 헤어진 양복 몇 벌과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습니다. 생전 한경직 목사님의 감동설교는 어려운 한국사회의 등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다 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 살아가는 것도 의미있는 일을 뜻하여 올립니다. 가족에게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 이 시간은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 과후손들에게 조용히 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남기려고 한다.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집 한간 땅 한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알 줄 생각한다. 내가 그동안 교회 혹은 학교 재단법인 이사장으로서 내 이름으로 혹 등록된 재산이 있기도 하였고 아마 현재도 덜어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다 공적인 재산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미 대강 다 알 줄로 생각하지만 나는 몰래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저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한종으로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 공중이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서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나로서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것은 물론 내 양심이요. 교역자라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전혀 합당치 않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나로서는 그런 생활을 어떻든지 전적으로 바치는 생활을 해보려고 생각했다는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친히 말씀하셨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하지는 못하였지만 하여간 다 해보려고 나는 일생토록 노력을 해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니 내가 내 가족을 대할 때 늘 미안하고 사실 교회를 볼 때 내 가족들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특별히 이미 먼저 하늘 나라로 가신 혜원이 어머니 즉 순희 어머니를 자연히 생각하게 된다. 내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교회 일을 했기 때문에 순희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을 늘 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생각만 해도 그저 늘 너희들 할머니 내 아내 순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미안한 것뿐이다. 나는 신희주에서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게 되니까 한 번은 어떤 나이 좀 많으신 목사님이 내게 조용히 충고하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다. 그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충고하시기를 한 목사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목사도 가족이 있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하겠는데 그렇게만 살면 안 되라고 하셨다. 그런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충고한 선배 목사님도 계시다. 그러나 나는 그때 젊은 마음에 그런 충고가 내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 혼자라도 어디 그런 생활을 해보자 라는 생각 가운데서 살아보겠다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희생은 내 가족들이 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에게도 내가 미안한 것 뿐이다. 내가 우리 가족이나 후손들에게 할 말은 내가 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과 저녁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나 시간 있는 대로 늘 기도를 한다. 지금도 계속한다. 또 이런 가운데서 감사한 것은 이미 돌아가신 순이 어머님도 여러 가지 가난하고 어렵고 외롭고 고생스러운 교역자의 아내로서 생활하면서도 기쁘게 나와 같이 협력을 잘 하여 준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다. 또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감격한 생각은 무어라고다 말할 수 없다. 또 지금 내가 보는 대로 지금 너희들도 내가 이런 생활을 하였다고 크게 원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그 점을 언제나 감사히 생각한다. 또 그리고 내가 언제나 내 맘속에 감사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고 또 내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도 이런 얘기를 말한 줄 알지만 내가 늘 감사히 생각하는 것은 내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순이는 교역자의 아내가 되어서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영헌 박사의 아내가 되었고 또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혜원이는 지금 역시 목사가 되어서 미국 일리노이주 얼바나 제1교회에서 목사로서 봉사하게 된 일이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마음속에 혜원이 가장차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내가 직접 목사가 되라고 건면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혜원을 보면 자기 스스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한다. 나는 늘 생각하기를 교역자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되는 것이지 누구의 건면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건면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교역자를 삼은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따라서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최고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점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인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리이다. 사람이 세상에 백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았다 하면 그 삶은 결국은 헛된 것이 아닌가 그게 사실이다. 내가 그럼으로써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옳게 산다고 할 것이면 인생으로서 최고 목표인 곳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이 최고 목표를 잊지 말고 언제든지 그대로 살 때에 인간의 삶은 헛되지 아니하고 허무하지 아니하고 의미가 있다고 나는 지금도 꼭 생각한다. 내 삶을 가질 뿐더러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다 그러하다. 이 목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결국은 헛된 것이다. 이제 내가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도 말하고 혹은 개인으로도 여러 번 말한 줄 아는데 특별히 내가 나와 현륙의 관계에 있는 너희들에게 자연히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배로 몇 마디 남기기를 원한다. 1. 첫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라. 하는 말이다. 다 교역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말한 대로 구름을 입은 자라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 그대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성경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살자는 말이다. 내가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까닭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열심은 있지만 그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적지 아니한 까닭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물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아는 요소가 있다. 지적인 요소가 있다. 신학적인 요소가 있다. 이 요소가 절대 필요하다. 이성을 떠난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너무 지적 방면으로 치우치게 되면 일종의 기독교 사상은 가질 수 있지 많은 신앙생활이 부족할 수가 있다고 나는 본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덜어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지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은 부족하다. 정정 요소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내 심령이 체험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고 독서를 할 뿐더러 기도가 필요하다. 묵상이 필요하다. 조용히 매일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순간 순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산신앙. 예수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고 주 안에서 생활하도록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주님을 성령으로 충만히 마음속에 받아서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서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파편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할 뿐더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모든 것의 총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적 방면에 있어서도 이 방면에만 치우치지는 말아야 한다. 어떤 이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업이나 자기의 책임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다. 심지어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게을리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다. 또 기도를 하는 것도 성경의 말씀대로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반드시 손벽을 치고 야단을 하고 무슨 방언을 해야 은혜 받았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성신의 열매와 성신의 은사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성령의 열매도 아홉 가지이고 성신의 은사도 아홉 가지인데 고린도 전서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의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 가운데 방언도 한 가지이다. 그러므로 방언만이 성령의 열매인 줄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지혜, 지식, 모든 권능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을 기억하고 올바로 믿어야 한다. 이런 신비적 방면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또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실천이다. 실행이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봉사가 있어야 한다. 희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실천적이 신앙을 가진 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종종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 실천 방면에 우리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좀 더 이 방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할 줄 알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좀 더 화평하게 살 줄 알고 좀 더 사회를 위해서 솔선으로 전도나 교육, 봉사 모든 방면에 솔선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사회봉사에만 기울여서는 안 된다. 소위 요새 말로 사회 행동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온 사회를 나 혼자 고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인간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신앙 생활과 정치 관여 사회 참여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 참여를 올바로 하되 교회가 손상을 안 받고 또 국가도 손상을 안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교역 잘하고 반드시 좋은 정치가 적 재능을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신앙이 있는 이도 이런 방면에 은사가 없으면 사회 참여를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점을 조심해서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치우치지 아니하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바란다. 2. 둘째는 선한 청지기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다. 우리는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청지기란 말을 요새 말로 하면 관리자란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봉안의 내 것이라고 있는 것은 실상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맡아 대신 관리하는 자인데 무엇이든지 관리자로서 기억할 것은 첫째, 신실해야 하고 둘째, 부지런해야 하고 셋째, 지혜가 있어서 올바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 그뿐 아니다. 관리자는 언제나 주인에게 돌아가서 횟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 대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흔히 청지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세 가지를 방면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첫째는 재능이다.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었다.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하고 음악을 잘한다. 각각 다르다. 그러나 내 맡은 재능을 가지고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우리 청지기의 사명이다. 둘째는 시간이다. 적게 맡았든지 많이 맡았든지 오래 살든지 잠깐 살든지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시간은 돈이란 말이 있듯이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 시간을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맡은 사업을 정직히 해야 하는 것이고 오락시간이나 하나님께 바치는 주의를 꺼루기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과 성경연구의 시간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물론 셋째는 물질의 방면이다.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일하면 수입이 있다. 이 수입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줄 기억하고 언제나 돈이 얼마가 들어오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쓸 의무가 있다. 또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물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11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는 한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대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직이로서 충성된 청직이들이 되기를 바란다. 재능도 묻어두지 말아야 한다.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한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러하다. 3. 셋째는 내가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큰 계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계명은 두 가지가 아닌가 첫째,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다. 물론 이 첫째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과 선한 청직이 이 모든 말도 거기에 대한 말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새 계명으로 준 것이 사랑의 계명이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 가족과 자손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과 화평의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미안한 말이지만 어떤 이들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 데 싸움 잘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맞지 않고 성경의 교훈도 아니란 말이다. 잘 믿는 이는 화평하게 살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선한 싸움은 싸워야 한다. 그러나 보통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싸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선한 싸움이 아니라 작은 문제로 싸운다. 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성경의 첫째 계명 사랑을 잊지 않고 어디를 가나 사랑과 화평의 생활 예수님의 산상 복음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쓰자. 우리 믿는 사람은 원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원수로 대하려는 사람은 많다. 모략하는 사람도 많고 거짓으로 하는 사람도 많다.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화평한 생활을 하도록 힘쓰길 바란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지금 많이 해외에 나가 사는데 곤륙지간에 절대로 싸우지 말고 화평한 생활을 하도록 힘쓰기를 나는 바란다. 4. 그리고 넷째로는 해외에 나가 산다는 말을 내가 잠깐 했는데 우리는 어느에 가서 살든지 우리 민족을 잊지 말고 나라를 잊지 않아야 한다. 사실 너희들 가운데 외국에 나가 사는 이들이 여럿이다. 그러나 어디 살든지 너희들은 나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또 이 세상에서 있어서 조국을 물론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뿌리를 잊어선 안 된다. 조국을 잊지 말자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두 마디로 더 계속 하고자 한다. 세계가 이제는 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가서나 살기 쉽게 되었고 또 사실 우리나라는 좁고 사람은 많으니 이 좁은 땅에서 항상 우리 민족이 꼭 살아야 할 것은 아닌 줄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 발전하는 것을 나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한국이 넓은 땅 미국이나 캐나다나 남미나 좀 넓은 땅으로 가서 앞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꼭 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어디 가든지 내 민족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조국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내가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조국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알 수가 없다. 또 외국에 나와 살면서 민족 간에 권력 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떻든지 너희들 내 가족은 외국에 나가 살지만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는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외국의 조기 정신 가운데 그 지역 사회를 봉사하고 그렇다고 내가 시민권을 가진 그 나라의 불충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 나라 시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한국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럼으로써 외국에 산다고 부끄럽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외국에 살면서 조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을 공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38선이 빨리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할 것이고 이 북은 아직까지도 공산당의 손아귀에 있으니 그런 악한 정권은 소멸되고 어떻든지 참된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정의가 실행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교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 내가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조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든지 그 사정을 조국에서 잘 알아보아서 꼭 매스컴이 잘못 전하다 할 것이면 조국의 그 사정을 사실대로 알리는 역할을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조국이 잘 돼야 우리가 딴 나라에 살아도 우리 체면이 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영어로 유브레이시즘은 절대 아니다. 우리 민족을 올바른 태도로 사랑하면서 세계 사람과 협동해 사는 세계인으로서의 사람이 되는 동시에 우리 조국도 기억해서 조국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5. 그리고 내가 다섯째로 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는데 그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면 내 개인으로서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목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한 후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길 원했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본받길 원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길 원했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그리스도와 같이 일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기를 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내 개인으로서 내 개인에 대한 최고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이점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빗나가지 않을 줄 생각한다. 그리스도는 친히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해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온갖 덕 모든 것을 내가 배워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인격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런 인격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면 그건 쓸데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와 같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우리 신앙생활이 빗나가지 않을 줄 생각한다. 6.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기고 싶은 것은 내가 지내보니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과연 그대로 꼭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 심으면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종류대로 거둔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둔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둔다. 이것은 꼭 사실이다. 거두는 것을 바라보고 심을 것은 아닌 줄 안다. 그러나 심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이다. 그저 심고 싶어서 심기를 바라는 것이다. 성경에는 물 위에 떡을 던지라 하는 말도 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게 건질 것이 뭐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다. 떡은 던지는 것이 좋다. 아무리 무심한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것이 좋다. 사랑을 던지는 것이 좋다. 참 이 진리는 내가 지내보는 대로 꼭 그렇다. 내가 사실 하나님 운의 가운데 신이 주에 있을 때에도 고아원을 설립하고 아이들과 같이 일도 하고 아이들을 길러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얼마나 보람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내가 때로는 이 고아원에서 길러진 사람들에게 덕을 입을 때가 종종 있구나. 고아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것은 아니다. 양심으로 고아도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내보니 거두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 말뿐이다. 고아원도 그런 것이 아니고 모자원도 그렇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다 거두는 것이다. 교육사업이 그렇다. 좋은 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양성하면 다 거두는 것이다.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거두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특별히 심는 것, 가운데서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거두는지 알 수가 없다. 사람 하나를 전도를 해서 신앙이 들어가게 하면 그 사람 하나가 커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할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많은 교육사업을 할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사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내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그네가 길 까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릴 수가 있어.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것이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야. 그러니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보을 수 있으면 돕고 무엇이든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을 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선한 씨를 심어주고 많이 뿌리도록 해야 한다.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도 거둘 것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거둔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하는 그 말이다. 내가 얘기를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말을 그치려고 한다. 그저 내가 아무래도 이 말을 그치는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 5. 자비와 극혈이 풍성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기를 세세해 돌리옵나이다. 성부성자 성신 3의 일체 우리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옵고 또 감사하옵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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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불러도 그저 아쉬운 것뿐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의 일생을 생각할 때에 무엇으로 다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교회를 부족한 제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의주에서 또 서울 영락교회까지 교회를 은퇴한 다음에도 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특별히 귀한 자손을 많이 주신 것 또 자손들이 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교회에 봉사함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직접 교회에 봉사하지 아니하는 다른 자손들도 그저 똑같은 신앙심 꼭 주시기를 간절이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셨는데 그저 이 재능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화평의 자녀들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딜 가서 살든지 조국을 잊어버리지 않고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족과 애국정신을 가지고 그 지역 사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옳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든지 이들의 인격이 자라고 자라서 그래서 그레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많이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국가와 세계에 봉사할 수 있는 많이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약합 찬송과 이 기도를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세상에 삽니다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그 개교에서 괴율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이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특별히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죄 지을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잘못할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서 결국은 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겠는데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옵고 이 부족한 죄인 그저 감사하옵나이다 아멘